우리가 좀 뒤로 갈 테니까 너도 좀 뒤로 와 약간 내가 날 발로 채울 것 같아 뭐야? 이 가방이 그리 멋있지가 않은데? 내 걸 빌려줄대 내 걸 빌려줄대 바로 올려줄대 상관없어 진짜 좋아 진짜 감사합니다. 진짜 너무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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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제일 착한 놈 감사합니다 내가 제일 착한 놈 내가 제일 착한 놈 내가 제일 착한 놈 내가 제일 착한 놈 어떻게 차 이거 가방을 제가 차야 되거든요 되게 걷어차야 돼요 가방을 저거 어떻게 차야 돼요 의자 좀 생선할 게 아니잖아 여기 위에 올려놔 여기다가 아니야 아니야 숨 막히셔 의자 안 쳐 딱딱한 의자에 앉히면 어떡하냐 죄송합니다 그렇지 편안한 생각 bleeding 꿈을 키우는 거야 고양이